자 에모듀 옥시즌 프로 25 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옥타브는 2개의 건반 수는 25개 해서 25구요 피치 밴드 모듈레이션 있고 옥타브 체인저 그 다음에 이쪽에 여러가지 노브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맵핑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얘를 맵핑을 안하고 그냥 치면은 건반 중에 소리 하나 나요 그렇죠 여기 없는 그 건반 근데 요거를 이제 맵핑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실제로 녹음 재생 재생 뭐 정지 왔다갔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구요 이쪽은 또 드럼 찍으실 수 있는 패드로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도 이제 맵핑 해놓으시는 거에 따라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저기 이제 들어간 기술들이 자제비 장난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사이즈가 25원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그 미니 사이즈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건반에 풀 사이즈랑 같은 1대1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렇죠 무게는 좀 무겁습니다 2.5키로 정도 나가요 이만큼 이제 두께감도 좀 있구요 밑판에 이런식으로 중간에 홈이 파여 있고 그리고 옆면은 딱히 경사도가 없습니다 그냥 거의 일자라고 보시면 되요 자 후면부에 이렇게 보시면 캔싱턴 락과 미디아웃풋 usb 서스테인과 파워 따로 파워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버스 파워로 구동이 가능한 모델이요 그런건 좋죠 네 자 이렇게 25 살펴봤습니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지난번에 6위를 했었잖아요 같은 모델인데 건반만 확 줄어든 모델입니다 이거는 25원짜리 네 그래서 두 옥타브 딱 있고 또 하나 더 있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마스터 건반으로 나오는 것 중에는 최고로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사이즈 예 이거 이상으로 더 작으면은 이건 약간 좀 너무 할 수 있는게 너무 제한적이라 한 손으로 뭔가 이렇게 뭐 코드 좋은 키를 받고 가면서 치기도 애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옥타브 정도 있어줘야 그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미디를 미디라는 말도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스러운 말이죠 시퀀싱 프로그램을 다루던 정말 십 몇 년 전에 그 때를 생각을 해서 보면은 그 때는 이렇게만 나와도 우와 했을텐데 지금 또 보니까 작네요 네 그럼요 이걸로 내가 뭘 어떻게 찍었는지 이게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이거 있죠 버츄 키보드 QBS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걸 하시다가 아 이제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하실 때 한 요정도로만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여러분 저는 모델 먹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버츄얼 키보드도 이제 그 사이즈를 크게 늘릴 수 있거든요 얘 근데 이걸 이 건반 가지고 피아노를 양손 주법을 할 수 있게 그걸 연습을 했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기억나는 게 이걸로 이렇게 해서 코드 치고 이걸로 드럼을 쳤었어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또 없는대로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적어도 여러분들 마스터 건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처음에 뭐 물론 대부분은 그 엔트리 세트할 때 구매를 대부분 하시긴 하는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신 분들은 25권 하나 정도는 들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 지금 M.O.D.O 옥시즌 프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맵핑 기능이랑 다른 여탑 패드들과 노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다른 그 악기들 같은 25권에 비해서는 근데 저 쓰는 32권 이런 거는 애초에 정말 얇고 작고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응하는 1대1 사이즈의 건반이 아니고 그 멜로디언 같은 사이즈 있잖아요 그 작은 사이즈로 나온 건반이고 누르는 것도 진짜 이만큼 얇아요 그러니까 터치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애들은 32권, 35권 이러더라도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굳이 25권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대단한 25권을 사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25권 중에서는 정말 고급형 25권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딱 그런 거죠 나는 정말 비트메이커다 나는 비트메이커고 그 내가 작업하는 속도와 능률 속도의 능률이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빨리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컨트롤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편집하는 게 빨라지고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지 이걸로 뭐 플레이를 한다 뭐 이걸로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약간 좀 어렵다 물론 이걸로 하실 수도 충분히 있겠지만 사실 충분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맞아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이따가 뭐 저희가 여기 피아노 지난 시간과 같이 해볼 건데 저 지난 시간보다 훨씬 불편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에모디오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모디오 사이트에서 지금 아까 그 아까라는데 전편 6일 건 건반을 쳤을 때 나왔던 그분 사진과 뭔가 좀 다르죠 그분 굉장히 전문가적이네요 근데 이분 봐요 행복해하잖아 뭔가 약간 이제 갓 입문해서 이제 시작했어 그러니까 다 재밌는 거야 기분 좋은 거야 지금 아까 그분은 지금 납품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거죠 이번엔 지금 다 재밌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오토맵핑 기능 똑같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굉장히 간촐하게 작업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죠 사진에도 네 맥북아 하나에다가 지금 뭐 쇼파에 앉아가지고 지금 테이블에 혼자 놓고 가고 있잖아요 네 아주 편하게 여행용으로서는 조금 크긴 커요 너무 커요 솔직히 너무 커요 네 그냥 작은 그 실내 공간이 작은 경우에 진짜 막 테이블도 되게 작고 컴퓨터 올려놓을 공간도 막 넓지 않다라고 할 때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무게도 그렇고 여행용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이미 아 지금 보세요 이미 지금 헤드폰을 끼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되게 간촐한 세팅인 거예요 지금 진짜 말로 2.46킬로면 이건 무거워요 이건 굉장히 무겁습니다 못 갖고 다닙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상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그 맵핑 기능이 있어가지고 저희 디바이스 셋업에서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리자면은 원래 여기 리모트 디바이스에 이 맥키 컨트롤이라는 게 없어요 리모트 디바이스에서 플러스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맥키 컨트롤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 인풋을 올미디 인풋으로 잡아 주시면은 이제 얘가 여기 있는 기능들이 실제로 큐비에이스에 연동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녹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녹음이 진행되게 되고 스탑 버튼 누르면 멈추게 되고요 네 돌아오게 되고 이런 기능들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맵핑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역시나 패드도 한번 사운드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네 하지만 전 역시 이게 더 편해요 네 패드보다 건반으로 연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건 잘 보이지도 않아 사실 나도 그렇게 못해요 건반이 더 편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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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짓 얼마나 혼자 연습을 했을까 하하하하하하 뭐 터치는 비슷한가요 네 터치는 똑같아요 터치는 아예 차이가 없고요 그만큼 이게 이제 이 25원 치고는 너무 약간 좋은 퀄리티 오우 마지막에는 뭔가 엉켰는데 멋있어서 그냥 냅둘게요 네 그냥 들죠 뭐 네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중에 이제 베이스 내려야 돼요 그렇죠 왜 이렇게 욕심을 내 어떻게든 쳐내야지 왜 이렇게 욕심을 내 그냥 가면 되죠 네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자 대충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려야죠 네 네 네 얘네를 옥타브 따옹을 해줍니다 그러면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이거 올리고 싶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옥타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옥타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몇 번에 좀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봐 옥타브 계속 조절해 주셔야죠 네 네 여러분 이러시면서 편집 편집 기술이 늡니다 음 자 이렇게 뭐든지 좀 부족해야 실력이 늘어 네 뭔지 알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찍고 나서 뭐 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아니지만서도 이제 뭐 건방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집 기술이 이제 느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 자신만의 시퀀싱 프로그램의 기능도 좀 알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많이 해야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짬바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도 보면은 뭐 짬바 오르간 좁아 아 뭐 그건 느낌이 나네요 음 요 정도만 오르라악은 안 되죠 응 오락? 오락은 되네 오락 정도 오락 사운드 오락 아 어떻게 되네 적당히 네 이게 뭐 손이 갈데가 없으니까 owns 언제 해야 될 줄 알았을까? 뭐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저런 것도 이제 리즌 열어서 미디 신호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공부하게 되는 거죠 시퀀식 프로그램을 이해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서 또 음악장 깜냥도 늘어가서 방금 말해서 뭐? 뭔 바? 짬바이브? 짬바, 짬스라는 바이브가 늘어나게 되죠 저 오늘 처음 들은 단어인데 짬바가 는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자신만의 작업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좋네요 뭐 좋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결론은 불편하다는 이야기 맞아요 6일권을 쳤을 땐 그냥 하면 되는 걸 2,5권 쳤을 땐 지금 옥타브 체인지를 벌써 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작업 스타일을 보고 나는 어차피 이렇게 찍는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뭔가 양손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2옥타브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말씀 드린 거예요 최소한 3,5권은 돼야 그때부터 여유가 좀 생긴다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내가 건반을 요만큼이라도 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건반을 어느 정도 칠 줄 안다는 거는 가장 기본 틀적인 거는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보컬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이제 그 4비트 플레이 짠 짠 이런 플레이는 내가 가능하다 했을 때는 이미 이거가 불편한 거예요 이미 그거 4구간 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는 거기서부터는 가셔야 되고 그거보다 약간 애드립을 살짝 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더 위로 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뭐 보컬도 같은 거 살 때는 이제 뭐 하록타브 짜리 사셔도 돼요 보컬도는 막 와야야 단음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적에 맞춰서 건반 수와 기능을 잘 생각을 하시고 사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보다는 사실 여기 기능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20만원대 중반이라는 꽤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5권 치고는 비싸다 고급형 모델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작업 스타일에 맞춰서 좋은 마스터 건반을 반드시 잘 선택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요런 마스터 건반 시리즈들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옥시전 프로 25 산소 전문가 25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촌 미션을 형성합니다 라코딩 타임스 레코딩 타임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